이제 건강 신경 쓰는 분들이 이제 보양식도 챙겨 먹지만 저처럼 운동을 이제 또 꼬박꼬박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딱 이렇게 학생을 들어왔는데 송진경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한테 어 지지 씨 안녕하세요. 딱 먼저 인사를 하고. 왜 인사를 안 해요. 저는 혹시나 대배우님한테 누가 될까 봐 운동하고 계신지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얘기가 받으신 게 런닝머신을 제가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. 가시나 봐요. 디디 씨 저 먼저 들어보세요. 멋있어. 런닝머신 뛰다가 나도 모르게 왜 형 아니야. 이렇게 돼가지고. 연예인 봐서.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. 준경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. 무슨 좋은 인상이에요? 런닝머신 뛰다가 너무 멋있어. 정중기 얘기를 길게 하는 걸 봤을 때 분양을 챙기겠다는 아주 독사 같은. 기사 하나 나왔다는. 두 분도 운동 많이 하시죠? 네 저는 필라테스랑요. 줌바도 하고요. PT도 하고 그래요 지금. 저는 언니처럼 필라테스를 좀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. 요새는 근데 남성분들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. 원래 필라테스가 남자한테 좋은 운동이에요. 네 맞아요. 많이 해봤는데. 네. 저는 안 맞더라고요. 아 안 맞는 분들도 있죠? 일단 신발을 벗고 누웠는데 나를 접고 이러는데. 접힌 게 너무 짧아 보이는 거 알지? 너무 짧아 보이는 거 알지? 길게 접혀야 되는데 애기처럼 접혀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 같아요. 근데 왜 저한테 공감대를 주고 하세요? 알죠? 라고. 넌 오죽하겠냐.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좀 너무 창피하구나. 남자한테 차라리 받는 게 낫겠다는. 네. 사실 운동이라는 것은 땀을 흘리는 맛에 저희가 운동을 하는데. 그럼요 그럼요. 제가 운동할 때 더 체력을 높여주고 운동 끝나고도 유지시켜주는. 운동에 효과가 있고 도움을 주는 이템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휘트니스 드링크대입니다. 운동하고 다이어트한다고 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. 근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요. 지구력이 없어서 진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. 그럼요. 그런 분들 운동 지구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. 진짜 이런 게 저는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. 얼른 마셔봐야 되는데. 저도 줌바할 때 꼭 필요해요. 저는 줌바를 30분 이상 못 해요. 너무 힘들어서. 줌바하고 춤추는 거죠? 네. 조금만 더 잊어봐요. 진짜 이러고. 막 열심히. 지구력으로 요하고. 그렇게 하고.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. 진짜 이러고. 막 열심히. 지구력으로 요하고. 죄송한데 여배우 춤추는데 이렇게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은. 딘미 씨가 정말 잘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는데요. 기호에 맞게요. 물, 탄산수, 우유랑 섞어서 시원하게 음료처럼 마셔도 굉장히 좋아요. 탄산수 섞어서 마실 수 있네요. 이거 맛있네. 탄산수가 맛있겠다. 진하다. 진해요? 저는 블루베리 향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 약간 이제 블루베리. 맛있네요. 탄산수 섞으니까 정말 음료수 같아요. 사실 저는 운동할 때 항상 이런. 아 이거 지저분하게 먹어. 아 정말. 진짜 맛있다. 저 옆에 들어가서 운동을.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어요. 저는 항상 이. 물을 중요시기 때문에. 운동하다가 침에 지치는데 조금씩 마시거든요. 많이 안 마시고. 조금씩 한 칸 두 칸씩 마시면. 너무 좋은데. 요거를 방금처럼 그렇게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. 근데 제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 사실 이거 하나 먹어봤거든요. 그냥 하나를 먹어봤는데. 이거 두 개 먹어도 돼요? 한 번에? 근데 하루 섭취량이 한 포에서 두 포예요. 그래서 운동 전후나 자기 전에 마시면 돼요. 두 포까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성분들이 딱 파우치에 딱 들어갈 사이즈여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휴대하기 편해서 운동하러 갈 때 가지고 가거나 그럴 때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운동인으로부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아르기닌.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. 아르기닌. 글루타민도 있고. 글루타민이 근육의 손실을 막는 그런 손실을 막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 유지도 시켜주고. 이 단백질 성분들이요. 7g이나 들어있어서요. 7g이요? 네. 달걀 하나랑 맞먹는 양이라고 해요. 7g. 이 칼로리는 35kcal 밖에 안 돼요. 진짜요? 원래 달걀 하나가 80kcal 정도 되거든요. 반밖에 안 돼요. 반도 안 되는 거죠. 가겠습니다. 고! 힘든 운동. 이젠 이 템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세요. 운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드링크. 타세요. 오늘부터 영지랑 같이 운동하러 갈래? 잠시만요. 팬들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. 이 템을 호록. 근육을 호록. 라인. 호록 호록 호록. 이 게임 후 partnersدة oro가ch vivre lee. 앞에 같이 운동하는 시ACH fault. 진짜요. 두 가지놩한 소송입니다. 은원 الر kits?